SAME를 음식으로 섭취할 수는 없지만, 몸에서 합성되며 보충제를 통해 공급하면 되겠네요. 특히, 우울증에 대해서는 보조치료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명하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NL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SAME는 S-Adenosyl-L-Methionine을 줄인 말로 몸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됩니다. 우울증과 간질환이나 골관절염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AME를 알아볼 것인데,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이 영상에서 일어나는 수익은 전액 브루이웃 돕기에 사용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SAME는 메테오닌과 ATP로부터 합성되며, 몸에서는 메틸기, 황전달, 아미노프로필화에 관여하는 일반적인 보조기술입니다. SAME는 대체로 안전하고 우울증과 골관절염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항우울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처방된 항우울제와 함께 복용하면 안됩니다. 간이 SAME를 주로 합성하고 분해하는 주요 장소이며, 간세포 성장, 분화 및 사멸을 조절하고 글루타티온 합성에 관여합니다. SAME 보충제를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는 게 좋은데, 면역체계가 정화된 경우 폐렴의 원인균인 폐포자충이라는 박테리아에 감염될 위험이 높고, SAME가 이 미생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양극성 장애가 있는 경우도 역시 SAME 보충제 복용 전에 의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SAME와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레버도판은 SAME와 함께 섭취하면 약효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우울증, 향정신병약, 암페타민, 덱스트로메토르판, 마약, 세인트 존스 워트와 같은 보충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SAME와 함께 복용하면 세로토닌 증후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신 중 안전성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SAME는 세포대사의 중요한 3가지 주요 경로에 관여하는 필수 전구체 분자입니다. SAME가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전환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틸화, 황대사, 아미노프로필화에는 SAME가 꾸준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SAME는 주로 간에서 합성된 후 몸 전체에 분포하며 많은 생화학적 경로를 조절합니다. 또한 메티오닌은 글루타티온 GSH를 합성할 때 사용하는 아미노산인 C스테인의 전구체이고 산화 스트레소부터 보호합니다. 글루타티온 보다는 덜 효과적이지만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는데 효과적인 정도는 활성산소인 ROS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주요 우울장애는 높은 만성성 비율, 치료저항성 및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재발성 질환입니다.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분자인 SAME는 항우울 효과를 나타냈으며 우울증 치료에 사용 가능한 옵션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일요법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항우울제와 추가하여 사용하는 SAME의 기존 시험에서는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SAME의 항우울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큰 규모의 이중맹검 무작위 대조 연구가 필요합니다. SAME를 섭취할 수 있는 음식원은 없습니다. SAME는 음식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미노산인 메테오닌과 ATP로부터 신체에서 생성됩니다. SAME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충제 섭취를 통해야 하는데 지나친 세로토닌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미노산인 트리프토판으로부터 합성됩니다. 세로토닌은 신경전달물질의 하나인데 세로토닌 수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세로토닌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심한 데도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세로토닌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면 세로토닌 증후군 증상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약을 복용하거나 이미 복용 중인 약을 늘리면 몇 시간 내에 발생하는데 응급실을 이용하는 게 좋겠네요. 주요 치료법은 세로토닌 증후군을 유발하는 약물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SAME를 음식으로 섭취할 수는 없지만 몸에서 합성되며 보충제를 통해 공급하면 되겠네요. 특히 우울증에 대해서는 보조치료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를,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댓글란과 커뮤니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KNL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뤄주기를 원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댓글란 커뮤니티에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